안녕하세요. 먹티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먹티 사이트는 풀시티라는 곳입니다. 먹티가 발생한 날은 1월 27일이고 첫 가입을 하고 50충전해서 이용을 한 건데 35만원 이기고 총 85만원 환전신청을 누르자마자 아이디 잘라버립니다. 사이트 카톡이나 텔레도 없고 유튜브 장관TV 보고 가입을 한 건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줬다 위로해요. 애초에 사이트에서 양방 조회하고 회원을 받아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또 유튜브 먹티가 일어났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실시간 방송을 보고 가입을 하면 위험합니다. 먹티 총판이 대부분이에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안전한 곳을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티를 당하신 금융 모드를 찾아드리기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위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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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